네, 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간밤 나온 글로벌 주요 이슈 4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주요 은행주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1분기 실적씬이 시작이 됐는데요. JP모건은 실적이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이익은 82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 줄어들었고요. 주당 순이익도 2.63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합니다. 이 오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러시아 제재와 높은 인플레이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이미 다이먼 CEO는 단기적으로는 경제의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 전쟁으로 인해서 지정학적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3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JP모건 간밤에는 주가 3% 넘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나올 기업들의 실적들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모터쇼 뉴욕 국제 오토쇼가 3년 만에 개최가 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참석을 했고 또 미국의 GM과 포드, 일본의 도요타와 니산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 20개 사 정도가 참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전시 모델 4분의 1이 친환경차라고 하고요. 1층 전시장의 3분의 2가 전기차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채워졌다고 합니다. 미래차 시장 선점 경쟁, 굉장히 뜨거운 모습인데요. 현대차그룹과 미국 현지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일본 업체들은 전기 SUV 등 신차들을 대거 선보이고요. 미국 업체들은 대형 전기차 위주로 신차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전용 SUV인 신형 니로를 그리고 현대차는 대형 SUV, 펠리세이드 부분 변경 모델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정말 앞으로 계속해서 친환경차 시장 경쟁이 뜨거워지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 얻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장기간에 걸쳐 급등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 목표 조가로는 전일 종가 대비 82%가량 높은 4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워너미디어가 디스커버리에 인수돼 지난 8일에 출범한 미디어 공룡 회사입니다. 지난 11일부터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해리포터로 유명한 워너브라더스를 비롯해서 배트맨, 디스필름, 그리고 보도 채널인 CNN과 함께 왕자의 게임으로 유명한 HBO 등 굉장히 유명한 인기 채널과 제작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OTT 시장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분야 중 하나죠. 콘텐츠 주들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웨어브랜드 롤루레몬이 롤루레몬이 중장기 성장 목표 발표를 앞두고 최근 강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롤루레몬은 오는 20일, 향후 5년 중장기 성장 가이던스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앞서서 2023년까지 달성할 중장기 3대 목표도 제시한 바 있는데 이 중에서 이커먼스 2배 확대, 남성용 2배 확대는 이미 작년에 달성을 했고요. 나머지 하나인 해외 매출 4배 확대는 올해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올 목표 전망치도 시장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롤루레몬은 최근에 에슬레저와 간편복 수요 상승과 높아지는 브랜드 파워로 인해서 올해 매출 가이던스도 높인 상황이고요. 최근에 주가율음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5% 이상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이렇게 주가 상승 추세에 뚜렷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의류주 중에서도 또 이렇게 어떤 종목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뷰 4가지 이슈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